안녕하세요. 드라마 의사요한에서 마취통증의학과 차요한 교수협을 맡은 재성입니다. 드디어 오늘 의사요한이 첫 방송됩니다. 저도 설레이고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밤 10시 금토 드라마 의사요한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본방사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의사요한에서 강시영 역할을 맡은 이세영입니다. 의사요한이 드디어 오늘 밤 10시 첫 방송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라마 의사요한에서 손석기 검사 역할을 맡은 배우 이기영입니다. 제가 이번에 SBS 드라마로 처음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데요. 많은 응원과 사랑,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토요일 밤 10시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사요한에서 이유준 역할을 맡은 황희입니다. 드라마 시작하면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10시 SBS 의사요한 첫 방송 본방사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드라마 의사요한에서 강미래 역을 맡은 정미나입니다. 오늘 밤 10시 드디어 첫 방송이 시작되는데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우 김혜인입니다. SBS 의사요한 마치 통증의 역과 과장의 배경 역할을 맡았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죽어야 하는 가치에 대해서 들어간다고 말할 수 있는 좋은 의미가 될 것입니다. 에스프레스 의사요한 오늘 밤 10시 본방사수 부탁드립니다. 의사요한 파이팅! 안녕하세요. 드라마 의사요한에서 최연장 녹화를 맡은 신동희입니다. 아 저는 가슴아프트에서 최연을 하고 있는 아주 비밀스러운 강의가 있는데요. 과연 어떤 비밀 있을지 오늘 밤 10시 첫 방송에서 꼭 확인 부탁드릴게요. 이따 볼게요. 어디서? 638! 그 사람은 누구야? 의사요? 미쳤어요? 네? 왜 수감됐는 줄은 알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부터 저 환자 나랑 같이 제대로 진단해보는 거야. 환자는 지금 시한폭탄이에요. 이식 수술도 못 버틸 지경이 되면 누가 책임지죠? 어디서 협박이에요? 의사 맞죠? 핏 뽑아요. 할 수 있으면 지금 당장. 이 병원에 환자를 죽인 의사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차 교수님 사건 담당했던 검사. 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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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